얘 나한테 철갑을 안 쓸거야 100포인 90퍼라 할거야 안전자산 만들어줄거야 6티어에 부포가 참 좋은 애가 하나있지 피아로우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너희들 부포 펜사콜라 맛 못봤구나 정말 강력합니다 얘가 인게임에서 부포 분산이 제일 좋아 정말 사기입니다 피탐 은탐 끼자 사거리 6.5km 여기에 여기 깃발까지 끼면은 6.8km 야 충분하다 자탑만 걸리면 된다 8탑 걸리면 어떡하지 8탑 걸리면은 진짜 어떡하지 5탑 7탑 괜찮아 이정도면 이정도면 괜찮아 지금 내가 머리통 내밀 수 있는게 표트르 벨리키랑 뉴욕이야 킹조진 어차피 오버매치 못하지만 고폭탄 쓸테니까 무시하고 대공 와 대공사거리보다 길어 6.8km 이 친구들이 오늘의 주 활약 멤버들이에요 근데 많이 맞춰봐야 10발밖에 못 맞출텐데 나 그거 찍었냐 장전 탄정변경 맞아 한발에 50원 Hello Thank you for following 발당 500원이면은 발당 500원이면은 대선 잘 풀리면은 집 거둘낼 수도 있겠는데 발당 500원이면 100발만 맞춰도 50만원 아 5만원 머릿속에서 0 하나 더 넣었어 발당 5000원 해줘 내가 오하이오 역대급 게임에서 한 400발쯤 맞추면은 아 개쩐다 어 야 패러건 뚝배기 날아갔는데 봤냐? 이 게임 시작한지 1분 30초만에 절.. 피.. 절반 됐는데 잡힐 수 있고 아 야 우리 항몽 좀 하는 애 같지 않아? 플레이가 구축 먼저 차는 거 보네 쟤는 나 조준 안하겄습니다 불당 먹방? 세계 최초 캠 없는 먹방 오픈 아... 아 아쉬 아픈 진짜 다 죽었으면 좋겠다 말이 돼? 콜 아 근데 나 초딩 때 아니지 초딩 때 초딩 때 맞나? 그때 초딩 때 그 파워에이드로 라면 끓여 본 적 있어요 쏠의 눈? 선전포구인가? 멘토스 그거 안울리고 먹으면 그 화성인에 나와야 되는거 아니냐 찍혀있네 아니면 뭐 생활의 달인 이런거 멘토스를 콜라에 넣고 안울리는 달인 있다 삐숭빠숭뿌숭 하면서 이것이 고탄각보전이다 희망편 왜 또 제가 조준되냐 오토바운스 앵글 벨리키가 돌격을 안해주네 벨리키가 돌격을 안해주네 소손이면 돌격해야지 여기 맛있는 순양함이 있는데 너 불 껐니 지금 가면 안돼 큰일나 저기 저비스도 있단 말이야 어 근데 지금 가야될 것 같다 주포 맞추기 미션할래? 10발당 100원 얘네 근데 부포 포각이 괜찮나? 인정 부포 사거리도 늘려줘야지 근접하면 벨리키 시타 가능하지 않을까 안되려나? 안되려나? 고수특 저비스부시 야 여유롭게 관통났는데 근데 부포각을 만들어줘야돼 근데 부포각을 만들어줘야돼 근데 부포각을 만들어줘야돼 어디서 시타 35mm 가깝죠 얘 뭐냐 부포를 왜 또 이런식으로 아 또 항모가 방해하러왔더니 진짜 하늘의 악당 내 돈 버는게 그리 안있고 온나 내 돈 버는게 그리 안있고 온나 일단 10발만 박자 나도 안전자금은 만들어놔야지 아 저거를 아프지 부포로 막 박살나지 에이 에이 각조도 상관없다 이거는 USN 오토 마우스 앵글이 킹갓 철갑탄이기 때문이 그래서 항모 어딨죠? 화가 났긴 했다 RNG 개자식 얘 나한테 철갑 안쓸거야 백퍼임 어 쏘네 90%랄걸 안전자산 만들어둘걸 아 근데 내 철갑이 더 좋죠? 오버매치 못하죠? 맞다 러시아라서 백퍼임 맞다 러시아라서 여기서 엔진이 나가네 전투기 전투기야 떨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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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공무원 수준 어디 안가네 이제 강해지는 것 같지가 않아 원래 같이 진짜 확실히 부포셋이 대공도 강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사거리 안 늘려주잖아 와 풀피아 얘네 나한테 스팟을 해주지 않으면 딜 못하게 점령을 해버리겠다 얘 안 여긴거 같은데 어 저긴데 하이 나 뭐 그런거 건든거 없는데 천원.. 천원 아니야? 지금? 아 근데 이거 즉시 DM이 피는거 빨라진건 좋다 구역부청 에잇잇잇잇잇에잇 에잇잇잇 에잇잇잇 에잇잇잇잇 에잇잇잇잇 에잇잇잇잇잇잇잇잇 에잇잇잇잇잇잇 이천원 최소? 그럼 다음 방송때부터 바꿔 놔야겠군 흫 야 포해전이 못따라와 4키로? 4키로 딱 때라 6팀 왕복 전투기 없나요? 5키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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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무원들도 일하네 5키로? 푸푸야 푸푸야 제발 죽이겠다 야 천원 벌었다 헤이글이 도와줬어 천원 벌었어 근데 왜 안 깔아줘 전투기 있는데 왜 얘는 포 고정을 신기하게 아 포 움직이는 거였네 바이에른이었으면 아마 괴좌한테 다 떨렸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저 에이글만 잡았으면 행복 게임인데 까비 다 떨렸을 것 같아요 다 떨렸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